고속도로에서 차가 이렇게 됐어요. 중앙분리도 들이받았네요. 오호... 에어백도 터지고. 왜 이랬을까요? 이 차가 왜 이랬을까요? 내용 보시겠습니다. 천천히 가다가... 지금 자율주행! 자율주행으로, 자율주행 가고 있었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차로로 들어가려고 해요. 그런데... 으악! 이거 뭐야? 자, 상습 정체 구간인 천원논산 구간 정안휴게소 우합류 지점에서 자율주행으로 운전하다가 우합류 지점 이전에 1차로 진입하려던 찰나 급가속으로 중앙분리도에 붙으셨습니다. 아, 이거 차량의 문제 같은데요. 이 회사에 책임을 묻고 싶습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됐을까요? 이 분은요? 이 분은 아무것도 안 밟았대요. 제가 따로 엑셀레이터나 브레이크는 전혀 밟지 않았어요. 자율주행 과정에서 일어난 자차 사고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EDR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어요. EDR 자료를 좀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안 올려주셨네요. 이렇게 자율주행 모드로 가다가 사고 나는 경우. 지금은 1차로로 틀다가 사고 난 거죠. 2차로에서 1차로로 차로 변경하려다가 갑자기 차가 튀어나와서 중앙분리도에 들이받았는데요. 얼마 전에는 국산 자동차에서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어쩌다가... 팔에, 팔에 화상을 입으셨네요. 와, 다리에도 이렇게 찰가속 입으시고요. 자동차는 괜찮나요? 차 수리 비가 2천만 원이나 된다는데요. 어떤 사고 때문인지 보시겠습니다. 이분은 핸들에 손 이렇게 가볍게 얹어놓고 두 발은 브레이크 페달 밑에 가지런히 놓고 계셨대요. 아무것도 안 밟으셨대요. 아무것도 안 밟으셨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핸들에 가볍게 손을 이렇게 얹어놓으시고요. 토너를 빠져나가자마자. 여기에서... 어?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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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래? 와...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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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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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오디오가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오디오는 없어요. 이분은 끝까지 두 발은 안 밟으셨대요. 이분 말씀으로는. 핸들 어떻게든 제어하려고 하는데 제어가 안 되고 힘주다가 여기... 아까 왼쪽 손이었던가요? 왼쪽 팔이었던가요? EDR 기록을 올려주셨는데요. 페달, 브레이크 페달 안 밟었다. 네, 브레이크 페달은 안 밟으셨대요. 가속 페달? 안 밟으셨대요. 이분은 안 밟으셨는데 여기는 중간에 밟은 걸로 되어 있네요. 이분은 둘 다 안 밟으셨다는데.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아니야, 당신이 당신이 가속 페달 밟으면서 그러면서 핸들을 막 이렇게 한 거야. 차에는 이상 없어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분은 저 페달 아무것도 안 밟았어요. 핸들만 어떻게 하냐고 그랬는데 핸들이 안 돌아갔어요. 이분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면요. 핸들이 왼쪽으로 틀어지면서 S자로 주행했습니다. 핸들을 바로 잡으라고 하더라도 그런데도 핸들 힘이 강해서 제어가 불가했습니다. 핸들을 바로 잡으려다가 양쪽 팔에 마찰, 화상, 다리에 찰가상 입었습니다. 차가 단독으로 지그재그 다니다가 가드레일 충돌하고 에어백이 터지고. 빠른 속도로 S자로 움직여서 핸들만 붙잡고 브레이크, 가속 페달 모두 밟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 회사에서는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고 지그재그로 운전했다고 차에는 이상이 없다고 합니다. 누구 말이 맞을까요? 자동차 회사에서는 EDR 봐, EDR. EDR에 보면 당신이 가속 페달 밟았잖아. 그런데 그런데 EDR을 보더라도... EDR을 보더라도... 5초 전에, 5초 전에 여기는 안 밟았어요. 5초에서 3초까지. 5초에서 3초까지는 안 밟았어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볼까요? 마지막에 충격되기, 충격되기 전으로 거슬러 보죠. 자, 여기서 가다가... 이 옆에 살짝 스치는 건 이거는 기록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 정도는 EDR 기록 안 남아요. 이거 여기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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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럼 다시 시간을 보시겠습니다. 가다가... 49초. 49초예요. 광 부딪칠 때가 이때, 이때 EDR이 기록되거든요. 그럼 여기 34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31. 여기. 이 앞에는 안 밟은 게 나와... 이 앞에는... 그런데 브레이크, 가속 페달 안 밟을 때가 있었죠, 아까 EDR에. 그럼 지금 여기 앞 지르게 보이는데 여기까지... 여기까지... 차가... 여기, 여기 왔다 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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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여기. 그 앞에는 그럼 뭐? 장난친 건가요? 남편도 있고 오빠네 가족도 있는데 거기서 장난친 건가요? 이럴 때... 이럴 때 오디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디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혹시 실내를 비춰주는 그런 블랙박스가 있었다면 지네시스템의 지온3는 실내를 비춰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가만히 있는데 막 지가 흔들려지는 이런 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페달 블랙박스가 중요하죠. 나 끝까지 가속 페달 안 밟었다. 나 끝까지 그랬는데 거기 왜 가속 페달 밟은 거 나오느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 블랙박스, 페달 블랙박스에서 기록이 되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요. 결국 이것도 운전자가 잘 오다가 그냥 왜 그런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한 거야. 그렇게 그냥 끝날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없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EDR이 너무 짧아요. EDR은 적어도 여기서부터는 기록돼야 돼요. 터널 나가면서요. 터널 나가면서. 지금쯤, 지금이 15초 전이거든요. 그럼 여기쯤부터는 기록이 됐어야 돼요, 여기부터는. 그래서 한 20초 정도로 봤어야 돼요, 20초. 마지막 5초 갖고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동차 EDR도 충격이, 이벤트가 있기 그 전에 최소한 20초. 미국처럼 20초 정도는 기록이 돼야 그래야 옳겠습니다. KK, 과연? 과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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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감사합니다.